여러분 이 나라가 이 거짓과 이런 조작과 사기가 이제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이름들 근간이 되는 그런 선거까지 공직선거까지 다 삼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여당이 권력을 잡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통령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나라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사기를 친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20년 30년 50년 여러분들 향유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도 상상이 안 되면 그럼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제 나간 방송에서 좀 더 여러분들 민심의 소재를 확인해보게 되면 승수님께서 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보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도 알 수 있는데 그분들처럼 제대로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 왜 모르냐 말씀이시죠. 법대 출신 서울대 법대의 카르텔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천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미래가 후손들에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세대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도 한가하고 해가지고 한 70년 정도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그렇게 나라를 꾸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살이 사욕에 빠져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선거 부정 나라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 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바로잡기와 너무 힘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뒤겠습니다. 19명이 잔수한 거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복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용을 얼마나 치료해야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기에 고쳐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 치하에서 3번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 3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선거 가운데 가장 예를 들면 심한 조작이 본인 재임 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입 다 싹 닦은 겁니다. 본인 책임 지는 날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났을 때 대통령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데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개인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절박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분이시구나. 제야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한 부정 망하기도 하고 그냥 죽다 않습니까? 그냥 사업이 망하고 그런데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칼을 쥐어줬는데 본인이 칼을 찌려야 될 때 못 찌르면 그 칼이 자기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보통 세상 살면서 뭡니까? 기회를 못 잡으면 그다음에 본인이 당한다는 걸 저희 같은 사람들 다 이런 몸에 베어 있는데 그렇게 뭐죠? 절실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심하게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확인된 것만 아홉 번째이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나 한두근 비상대책위원장은 벌써 알고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외면한 것입니다. 두 분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그냥 덮기로 했다.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더 큰 사연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나라가 흥하고 많은 일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사전투표 없이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하지 말라. 윤 대통령과 한두근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동에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중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리는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각하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한 이상 윤 대통령의 든든한 비유 아래 떡 주물어듯이 활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하고 1년 6개월이 이르면 안 돼서 실시가 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악의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도 입을 담은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핫바지로 알겠습니까? 그냥 나라도 핫바지로 알고 갈 것 같아. 4.15 총선의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로 맡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도 입 다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조작값이 역대 가장 최저였지 않습니까? 눈치를 봤다는 거죠. 대통령 입에서 공정선거 운운이 나왔으면 그냥 바짝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질 겁니다. 내가 무슨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게 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도장 이미지 파일을 써서 위도투표지를 원하는 대로 인시할 수 있고 사전투표 시 조작될 만큼 위조투표지를 횡랑에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인데 왜 이것을 방치하는지 답답합니다. 수개표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개함하기 이전에 위조투표지만 집어넣으면 끝이고 아주 쉽고 간결하게 숫자도 맞추는 안전한 방법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법입니다. X당 후보의 조작권만큼 횡랑에 위조투표를 투입하면 끝입니다. 그 횡랑 사전투표함을 대표소에 갖고 와가지고 개함해서 전자투표기 돌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한 장 두 장 세고 그게 위조투표지 세는 거지 어떻게 진짜 투표지 세는 거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만진 것이 큰 실수입니다. 자성자박입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숫자의 증거가 그대로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숫자는 지문처럼 새겨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코멘입니다. 선거일 민주당은 웃으며 학수 고대하고 국민의힘은 뼈아프게 실패하는 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열 번 채도 그냥 주는 사람들 이번에 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두고 봅시다. 실패할 당사자들과 당직자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는데. 비겁한 두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신대.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꼴은 봐야 되니까. 선거가 문제가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꼬이게 마련입니다. 선거 매듭이 꼬여있으니까 그것부터 풀어내야 실탈에 풀리던 모두에게 술술 풀려나갈 것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망하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볼 땐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 카르텔을 못 깨부시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면 아니 알고 있겠지만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부정이 행해지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모른다. 이제 국민의 힘은 이번 기회에 선거부정을 타파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 국힘이 대피합니다. 더불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훌쩍 넘길 겁니다. 범여를 합치게 되면 더 커지겠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지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의 뻥튀기를 하게 되면 329만 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7.5% 훨씬 더 많이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400만 표 450만 표를 쓰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패입니다. 그걸 막으면 국민의 힘이 대성은 아니지만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줘도 밥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시사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제 선거 문제에 대한 영상들이 나가고 나면 시민들이 글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물론 저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내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데 왜 당신이 까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유능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앞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되고 막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압승을 하게 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걸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특히 심상정 씨가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와 가지고 160석은 최소고 잘하면 지역구에서 180석까지 더블당이 가질려고 하는 것 같다 가질 것 같다고 확신 안 갔다 그러니까 다 이제 준비가 작업이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은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9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9번의 경험 유일하게 실패한 것은 3구 대통령 선거에 조금 실패란 것 실수를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3구 대통령 선거 당시도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서를 조작했으니까 실패한 건 아니죠 그렇게 충분한 조작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그 사람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는 아니겠지만 쉬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새로 활용해서 크게 재미를 본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하는 방식을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하고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도 조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 사람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하느냐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글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선거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계속 조작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민주당이 미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지방권력도 다 넘어갈 것이고 모든 권력이 다 넘어갈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86 운동권들이 퇴진해야 된다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586 운동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삼킨 겁니다 소위 여러분 젊은 날 친북과 종복 활동에 종사해왔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권력의 이런 핵인 586 운동권들이 퇴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헌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끌고 다니다가 뭡니까 그냥 팽개치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세상도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긴단 말이고 숫자를 다 조작하는데 우리 국힘당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죠 어떻게 이기노 사람이 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냥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그냥 국가를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삼켜버리고 그걸 복원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실을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복이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아니면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은 좌파들을 굉장히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을 탈차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의 조작과 사기가 다 일상적이고 그냥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3개월 남은 겁니다 3개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